추운 미네스타에서 오늘 1월 6일 금요일인데 눈이 많이 온 후에 온 세상에 눈으로 덮여가지고 참 모양이 좋으네요 이 우리 사과나문데 관상용 사과나무에도 눈이 많이 덮여서 지금 무겁다고 신음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에 있는 관상용 사과나무에도 눈이 많이 덮이고 그 뒤에 있는 단풍나무에도 눈들이 잔뜩 있어서 저기 보이는 게 저희 집이고 저희 지붕에도 눈이 잔뜩 쌓이고 또 한쪽에는 고드름이 잔뜩 열려있고 이것이 미네스타의 그 아름다운 겨울 경치입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길 하늘은 파랗고 이렇게 저희 미네스타 저희 동네를 소개해드립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